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은 우리 상은쇼 어떤 관계죠? 저희는 대학교 후배입니다 아 대학교 후배 그렇다면은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? 저희는 커플이죠 니네 잘하는거죠? 상은 선배가 항상 저희한테 편하게 하라고 상은아 귀여워 하와이 귀엽다 어때요? 잘하고요? 좋아 좋아 아 진짜 안돼 아 진짜 빨리 들어가 빨리 먹었으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눈 깨져 정했다 너 떨린다 안쪽으로 혼란아 걱정은 뭐야? 혼나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파자마요? 네 저희 커플 파자마 아 또 커플 입고 왔어? 네 야 안 추워? 날씨 너무 좋아 편하게 벗으세요 누구보다 추워 지금 아 지금 너무 추워 그럼 저희 커플 지금 목말라 아 그냥 뭐 시켜놔 넌 뭐 마실래 나는 아메리카노 나는 카페한테 아이스? 넌 아이스? 네 아이스 네 아 싫은거야 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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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배님 저 인형 하나씩 하네요 편하게 근데 이상한 컨셉이냐고 되게 아 그래요 저희가 만나자고 한 이유가 이번에 영상 올릴건데 영상? 네 이게 어떤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? 선배님 저희보다 유튜브 구독자 좀 원하잖아요 어 근데 훨씬 더 없지 아 훨씬? 아이고 이거 봐도 Brown 이게 지금 패션이 두 번째지? 네 애매하죠 어 여기가 지금 나누고 좀 약하다는 느낌? 어 약간 별로야 나 같으면 두 번째는 다시 짜서 그냥 올리는게 자 올리지 마세요 아니 너랑 편하게 편하게 입고 싶어서 잘 바꾸시면 안 돼요? 편하게 마시고 우송이가 좀 뺏은 거 같아 아니아니아니 괜찮아 괜찮아 왜 왔어? 왜요 그냥 왔어 아 형 저희가 이번에 영상 올리기를 뭔데 볼게요? 어 나는 두 번째 씬이 제일 괜찮은데 봐봐 여기 보면은 네네 아니 딴 거는 좀 그런데 두 번 아 두 번째가 괜찮은데 진짜로? 빼를 먹으면 안 돼 이거 두 번째 괜찮아? 어 두 번째가 제일 괜찮은데 아니 두 번째는 그럼 그대로 가 나쁘지 않을 거 같아 나 같으면 두 번째는 다시 짜서 그냥 올리는게 두 번째가 괜찮아? 고마워 어 선배가 고마워요 말해주세요 어 아니아니 가다가 내려주세요 중간에? 네 이거 입고 지하철 타고 가게 이거 입고 간다고? 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? 네 아 잠깐 나 편의점 갔다 올게요 선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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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주세요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아유 진짜 문규야 누가 시켰니? 좀 쉬어도 돼요?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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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전 좋아 문영아 문영아 자겠다 거의 문영아 너 누웠다 지금 야 소연아 애 좀 문영이 좀 말려봐라 아 저 좀 잘게요 소연이 애 많이 피곤하구나 깜빡이 소리 너무 크다 애들 못 자겠다 야 문규야 이쪽에서 세워주시면 여기?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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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얘들아 아니 들어가도 된다고?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뭘 진짜 아무거나 다 해 뭐? 뭐? 얼마나? 너네 여기 뭐야? 소연아 소연아 뭐야 왜 여기 있어 왜? 같이 사실래요? 아니 아니 아 진짜 한다고 바꿔 아 아 야 아 그래 많이 나와요 아니 눈 만나러 간다며 무슨 냄새야 이거 잠깐만 아플리씨가 없는데? 자택침입지야 지금 얘들아 너네 지금 문영아 그대로 나가 고기 먹자 거기 거기다 앉아 아 이 F**k up!